거울은 어디 있는거야? 그 나만 보면 거울 깨지는 기분 나쁜 거울 내가 그렇게 못생겼는가 뭐야 이번에는 그냥 악마랑 싸운 것 같은데 악마의 재단 같은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긴 어디지? 조건도 조발했고 앞에도 별로 없고 치료킷도 없고 팔 하나 있고 있는 상태네요 이브린2 체력은 훨씬 나아요 이브린1보다 피가 길이 아닐까? 아닌 것 같다 태미야 뭐 먹고 만들면 아니 누가 아까 나한테 이브린2는 이제 칼질이 굉장히 재밌다고 꿀잼이라고 하는데 진짜 일도 재미없습니다 칼질 뭐가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싹 착한 총알 괜히 드 뭐야 불이 꺼졌네요 이틀 들어가면 되겠구만 졌어 병이 많아졌군요 까지 커플아 qué 어 멋있어 방격 있어 나도 저런 남자가 돼야지 문을 발로 차는 남자 그래도 여러분 나 지금 많은 분들 따라온 것 같은데 저 지금 굉장히 초스피드로 진행했거든요 아 깽깍 물어요? 그러게 어떡하지? 돈 많이 없는데 손잡이가 필요해 이 친구들 손을 빌려야 되나? 잠시만 친구들아 우리 집 앞이 통하기 좋았어! 앞이 통하는구만 나 진짜 아까까지만 해도 너무 우울했어요 너무 절망적인거야 남들보다 2시간 늦게 스타트를 하니까 거의 평생 살아 안 열어줄거야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따라와서 다행이다 손잡이 너무 멋있게 떼는거 아냐? 흠 다른곳에서 손잡이를 빌려가 볼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또 많아 또 내 팬분들 내 팬분들 어떡하지 내 팬분들한테 어떻게 보답해줘야되지 아니 두부 윙 아니 두부 두부 아 두부 죽어라 죽어라 팬 죽어라 팬 어쩔수 없다 예 저들은 나의 앞길에 가로막았어 사생편입니다 사생편 여러분들처럼 저한테 소중한 분들이 아니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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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허브 백허브를 피했어 뭐야 공기랑 싸우고 있어 이 친구 뭐예요 이 자식 아 잠시만요 쉐도우복싱하는게 시작하면 저 예약구매해가지고 이거 줬더라구요 건축 사실 한발곤총이랑 그렇게 큰 느낌을 못느껴 반대로 이게 세발이니까 어 이 한마리한테 총알 쏘는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조금은 그게 맘에 아프더라구 나 총알이 이제 0발이거든 약간 큰일난 약간 큰일난 각이냐 한명씩 머리를 쏘면 되는데 괜히 세발씩 쏘니까 총알 낭비가 너무 심해요 이 친구 자는척하는것같은데 역시나 일어나세요 하하 막 침대에서 춤추는데 오시라구요 화났어 화났어 깨워서 화났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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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면 되죠 주무세요 빨리 안되요 침대에 나가지마세요 안됩니다 안되 못나가요 안된다구요 하하 거의좋아요 하긴 구석탱이 좋아하는 분들 되시더라구요 자네를 왜깨워요 아니 저는 지금 잠도 못자고 있는데 혼자 자는거 보면 어? 배아프잖아요 아 원하는거 필요없어 내가 원하는건 엔딩뿐이다 내가 원하는건 엔딩뿐이다 난 지금 나의 최애캐 아유님을 데리고 온다고해도 난 지금 엔딩을 볼것이여 하 약간 고민되긴하는데 아무도 막을수없어 내가 지금 이게임을 안하면 여자친구가 생긴다해도 나는 이게임을 할거에요 바로 키보드에서 손누는 각입니까? 하하핳 에이 테마요 젠장아 에에에에에 x3 다이온닥뿔 푹 낀 덕분에 밤새서 끝내야하는 작업 일찍 끝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올했다고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죠 . 지금 빠르냐고요? 아..모르겠네요..다른분들 방송을 못 봤어 다른 분들보다 2시간 늦게 시작해 가지고 진짜.. 진짜..그냥 진짜 스피드로비만 쫓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두시간차이 나는게 커요 안돼예 then 괜찮아요 저희한테는 낙법이 있습니다 좋았어 낙보 이 낙본만 배운다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명치 낙보 형사의 필수 조건이죠 아파보인다고요? 아이 아이 낙보 많이 쓰면 죽었어요 그나마 낙보패 해가지고 조금 아픈거지 9챕터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라 나 그냥 아까 시작했었으면 어 13챕터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문제가 처음에 방송 엄청 튕겨서 내가 텐션이 완전 다운이었어 거의 밑바닥 벌레 수준이었어 지금 좀 올라왔는데 아유 뜨거워라 우리 딸이 에이스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우 불의 벽이라니 아 불의 벽이 아니었어 이거 뭐야 우리 딸이 성장했어 역시 사람은 무서워 사춘기를 걸칠수록 이렇게 달라보게 성장했군요 으아하하하 설마 지금 너랑 싸워야되니 총알 두발 그렇다면 도망을 선택한다 도망갈 수 있는지도 없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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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친구야 친구야 잠시만 잠시만 근데 혹시 대화로 풀어갈 생각은 없니? 아하 잠시만 나의 에임이란 정말 아름다워 이거 브랜드인줄 라우더2요? 진짜 라우더2만큼 완벽히 준비한다 진짜 더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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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아 나는 진짜 컴퓨터 왜이러냐 나 진짜 좋은 곳에서 하나 맞춰야되나봐 아 아니 어떻게 1080ti 사진 지금 바꾸자마자 지금 그게 불량이 떠버리냐 아하 나 운도 진짜 지시름도 없지 이윤님은 투컴써요? 나 투컴 설정하는 법 모르는걸? 라우어 2009년이 2019년이라고 에이 설마요 제작사한테 찾아가서 내 발로 길겁니다 문이 열렸네요 저를 드릴테니 라우어2를 라우어2를 2018년에 하게 해주세요 2019년 너무 깁니다 전원컴에 오늘 전원컴에 오늘 아 진짜요? 캡처보도 알았어요? 아 근데 투컴은 야 귀찮아 확실히 투컴은 좀 귀찮아요 스테파노가 누구였냐고요? 아 그것도 기억 못하십니까? 물론 저도 기억이 안납니다 누구였죠? 아 이거 또 무슨 퍼즐 같은데 무슨 퍼즐일까? 이거 돌려보면 알겠죠? 아 마크 만드는거네 마크 일단 이걸 돌리지말고 저거 저거 저거잖아 저거 왜 밖으로 나가는단 말이지 이게 이거고 노노노 이거 아니야 야 너가 조금 거짓같구나 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친구야 너 이 자식 나한테 이런 엿을 주다니 얘를 좀 돌려야되네 아 아 이거 반대로 돌아가냐? 음.. 미안해요 나 이제 알았어 근데 일단 저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 자 여기까지 다시 맞춰주고 아 이거 아니구나 큰일났다 나 망했어 나 망했어 뭐여 이씨 뭐여 이씨 뭐여 이씨 이씨 완벽했다 지금 이 영상 멘사 그 회장님이 보고 계셨으면 난 분명히 멘사 가입이었어 에이 설마 피겠습니까 뭐 토마토슈스 이런거겠지 아 저런 분들은 총맞아야돼 진짜 여기 물음표 치시는 분들은 진짜 아주 그냥 총으로 쏴야됩니다 좋았어 가자 걸쟌? 어 뭐야 너무한데? 그럴 수 있어요 총은 앞에 넣어둬요 총 안맞아 봤잖아요 은근 안아플지도 몰라요 은근 이렇게 간지러울지도 몰라 뭐야 저 약간 스님같은 사람 대단해 태양같이 생겼어요 과연 머리가 더 밝을 것인가 저 불이 더 밝을 것인가 세바스찬은 과연 머리 때문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 땜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함께 동시에 하나 할 수 있네요 세바스찬은 우리 함께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대요 우리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대요 함께 함께 도움을 그리고 Myra 잘 못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뭐? 어디가? 제가 말했을 때 제가 말했을 때. 하지만 당신은 안 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당신이 제 계획에 부족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전혀 제가 그는 그 소식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말했을 때, 어디가? 제 권고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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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사이비 사이비야 저건 오려는 놈이 나한테 불을 질러 내 역할은 아빠다 토마토르 스프라이티 샤워하는데 오 릴리? 울지마 릴리야 와 총이 좋은데요? 미안 탈약은 벌써 바닥났어 정말 미안해